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네피입니다 오늘은 한 끼 아침식사 카레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카레에다가 고둘빼기 장아찌 부추 오이무침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부추 오이무침 부추 오이무침 부추 오이무침 그 마이무침 너무 좋아 익혀있어요 컵 Rossus 먹기 털리자래요 먹기 털리자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소스 고소 연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된장찌개 고춧가루 고춧가루 멈추 고춧가루 멈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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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어묵 ф이스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 제자리에 찍어서 엄청 맛있었어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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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